밥이 떡재문 오늘 먹기인 다이카오와의 초지민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시작할 때랑 끝인데 시작과 끝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 보낼 때와 그리고 이제 하루 일간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독서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도 물론 너무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선물해 주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시계를 선물해 주셨었거든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정말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점점 정말 애석하게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걸 몸소 많이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헛된 열심히 아닌 보람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스태프분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시계뿐만 아니라 제가 물건을 굉장히 오래 써서 오래 쓸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일단은 굉장히 심플해야 될 것 같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기가 좋은 브랜드나 그런 시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외관적인 것도 그렇지만 브랜드의 스토리랑 브랜드를 담고 있는 그런 철학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차고 열심히 관리를 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차고 집에 가서 정말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놓고 그 시계를 착용을 안 했었을 때도 정말 이게 햇볕도 안 들어가게 잘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건들을 최소 10년씩 쓰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가 사주신 시계도 메탈인데 스크러치가 거의 안 났어요 기준 같은 건 없고 일단 의상이랑 비례할 게 연관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스포티할 때 가죽을 차게 되면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의상에 따라서 첫 번째 고르는 것 같고 근데 그 의상과의 관계도 그냥 넘을 만한 게 애착던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은 물건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정말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다 소중한 물건들이라서 고를 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딱 고르는 것 같아요 052 5 2 6 7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